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캐나다에 있는 김동희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또 나오게 된 벤코버스 교회 김동희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잡담 겸 만나는데 좀 생각나는 것들 좀 기록으로 남겨보자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을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동희 목사님이 추천해줬던 책 중에 일단 조나단 화이트라고 합니다. 발음은 어떻게 되죠? 조나단 화이트라는 고독 심리학자, 그러니까 정치 심리학도 좀 하시고 이런 분은 다른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리하자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포인트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그 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읽고 유익한 점이나 이런 거 좀 자유롭게 혹시 나눌 만한 거 있을까요? 이 책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벤코버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 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외에 조금 더 이제 일반 벤코버 사람들과도 좀 교제를 나누고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도 하고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줌으로 모이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우리 벤코버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인데요. 온라인으로 모여요. 줌으로. 줌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책 선정해가지고 투표해서 책 선정해서 이제 책을 보게 됐는데 몇 달 전에 바른 마음 책 보게 돼서 읽고 너무 재밌어서 동암 목사님께도 추천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네, 일단 저도 그거를 읽어야겠다 해놓고 미리 사놨었어요. 전자책으로.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심리학 교수님이 계신데 모이만 나오시는 그분이 약간 현대 심리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좀 중요한 분이라고 해서 추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쪽에서는 옛날 프로이트나 칼융이나 약간 옛날 고전 심리학자를 가지고 기독교랑 짬뽕하는 게 많잖아요. 현장에 있는 그냥 비종교 쪽에 일반 심리학에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심리학이 현대적인 심리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나단 화이트 책들 추천해가지고 읽어야지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책 모임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킵해뒀던 걸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죠.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약간 되게 딜레마가 담겨있는 되게 적나라한 질문들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반박하지 못하게 하고 같이 그 고민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들을 취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같이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환기시켜보고 좀 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책 내용 중에 살짝 소개해 주고 싶은 파트, 부분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나단 화이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구학자잖아요. 서구학자보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특별히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 또 대학 사회의 주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보편적인가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류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이 너무 많은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저 교육을 못 받아서 혹은 잘못 생각해서 혹은 선동에 휩쓸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저는 이 바른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류 엘리트가 주류 엘리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만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가치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를 분석하고 파헤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도 정치가 딱 절로 나뉘어져서 서로 각자적으로 대립하잖아요. 대립을 하는데 서로가 상대 진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낙인들 쬐고 비난을 하고 악마와 해서 아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 상대편을 진지하게 한번 이해해 보자 이런 배경도 좀 깔려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정치적 감정이 좀 극단적으로 어느 한 집단 안에서 과몰입되면서 상대편을 악마하게 되는 게 진보든 보수든 어느 어떤 집단이든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게 세계적인 방향이 돼서 이 갈등의 문제가 너무 심하고 이 책이 나오고 또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고 한 게 한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저희가 딱 신학교 입학할 때쯤이더라고요. 10년 사이에 보면 갈등이 좀 완화됐냐 하면 그냥 그건 아닌 것 같고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이런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환기시키고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코끼리랑 기수 비유를 뜨는데 코끼리는 직관이고 기수는 추론이다. 책 중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1번 프로세싱이 있고 2번 프로세싱이 있는데 1번 프로세싱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고 2번 프로세싱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걸 좀 숙고하고 생각해서 추론하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는 프로세싱인데 2번 프로세싱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실제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비평해서 그것이 옳은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추론적 사고가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생각들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그 추론적 이유를 대가지고 합리화하는 데 우리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감정이 무엇을 기반으로 형성되는가 이걸 분석을 해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두 집단이 다르다는 거죠. 진보랑 고수가. 그런데 그런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데 반전 반성적 사고가 아니라 이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생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작동을 하니까 상대방이 점점 더 악마화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이럴 수 저는 그게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스와 코끼리 비유라는 게 플라톤의 이야기를 좀 변형했던 것 같은데 플라톤은 이제 마을이 있고 마차 위에 마부가 있고 그래서 합리적 이성이 우리를 전전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되는 게 합리주의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대에 나왔잖아요. 교육대학교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게 교육학에서 피아제 뭐 콜보 이런 거 하면서 이 방식에서의 인간이 어떤 교육을 해서 합리적 감출되고 이런 걸로 사실 저도 표현을 받았어요. 교육자 할 때. 그런데 이분은 좀 직접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인터뷰하고 분석하고 여기 내과학적 데이터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말이 아니고 엄청난 크게 코끼리고 감정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 그래서 공동체가 주는 효과라는 게 또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이성이 하는 역할은 약간의 그 뭐랄까요? 아까 얘기한 자기 정당화 자기 직관을 좀 정당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선거철이거든요. 한국은. 내가 어떤 정당을 딱 좋아서 직관적으로 어떤 정당에 관한 애착이 생기면 자기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 정당을 응원하는, 긍정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게 옳아라는 모든 게 작동된다는 거지. 하나의 방식으로.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기서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서로를 악마화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게 더 이제 그게 좀 복합적인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미 주류가 제가 뭐 보수주자, 진보자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주류가 보수적인 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확증평양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는 주류와 비주류가 함께 있을 때 비주류가 견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보도 마찬가지야. 진보가 주류인 사회에 가면 보수적인 사람이 거기서 견디기가 되게 어려워.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합리적인 추론 과정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을 해서 기반을 따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악마화하고 확증평양만 있기 때문에 이 반대쪽 사람들이 되게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각각의 집단이 동질화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동일한 생각이 가진 사람들로 일종의 동질화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거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주로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나 어떤 사회의 어떤 권력으로나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여전히 힘들이 있으시고 쉽게 말하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교회가 아주 실질적으로는 타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분들을 내가 권력에 줄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분들이 중심으로 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고 이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쪽 이야기를 목회자가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쉽지가 않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동질화된 형성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쨌든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생각이 가버렸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새로운 교회 운동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동원 목사님처럼 젊은 사람들 또 이쪽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각 교회는 약간 동질화된 집단이라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기독교 생태계 전체로는 약간 다양한 색깔의 교회들이 함께 가면 좀 더 큰 그릇으로 품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 그리고 굉장히 공감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심리학적으로 조건을 하면서 결국 사회가 안정화되고 성장이라는 용어도 진보에서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안정화되고 이렇게 가려면 보수랑 진보가 같이 있고 서로 균형 잡혀야 한다. 서로가 왜 이런 방식의 작업 방식을 하고 이런 직관을 하고 있고 이런지를 서로서로 이해해가면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원래는 진보적이었는데 연구를 하면서 각 스펙스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다 보니 그런 방식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대독공개에서 지금 김동희 목사님 말씀하신 문제의 직면에서 열받아가지고 나오다 보니 조금 저보다 더 레디컬한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열받아서 지난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다가 이제 조금 감정적으로 차분해지니까 이게 저에게 새로운 교회 운동이 가미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성당도 그렇고 교회 성공의 전통 개신교 여기도 존중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게 손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야만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지금 얻어맞고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정적인 분노가 사실은 엄청 센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약간 접촉을 악마하게 되는 경향이 저도 있었으니까 소위 말해서 직장에서 약간 잘려서 나온 느낌으로 나왔으니 감정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도권 교회, 목회자나 교회가 모두 나쁜 건 아닌데 선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제 경험 때문에 그런 거라 여기서 이제 약간 중립성과 중도적 입장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양쪽 모두 경험해 보면서 그래서 이 책의 방향이 진구 쪽에서 볼 때는 너무 약간 흐리맹탕하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방향으로 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일사람이 보면 진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제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제가 의외로 되게 보수주의군 자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말하는 우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머리로는 안 그런데 마음으로는 제가 많이 따르는 걸 느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살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충성심이라든지 한국 장로교 DNA 네, 정통 우파 저도 장로교 DNA 그게 좀 나한테도 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실질적으로 목회를 해보면서도 이게 되게 한편으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도 위워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까지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자유를 추구한다든가 어떤 의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연약한 약자를 조금 더 배려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색깔도 사상도 그 위에 가미가 돼서 이게 묘하게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책도 그렇고 위여드란 책도 그렇고 또 가치관의 발견이라는 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토대 위에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서로가 서로를 좀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래야 결국은 공통체가 좀 건강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조금 퍼센티지가 많았고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정치적 이슈 싸울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젠더 이슈도 그렇고 최근엔 한국 의료 전공의 파워 문제도 그렇고 여러 의시들이 쟁점에 올라올 때마다 그 대화가 좀 쉽지 않고 거기서 갈등이 좀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항상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는 그냥 일단 교회 노동자로서 대안적 모임을 만들려고 한 건데 그 현실 정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꼭 한두 명은 떠나게 되니까 자기 차라리 말을 말까 하는데 말을 또 안 하자니 이게 너무 형의상학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말하자니 항상 누군가가 떠나가고 이 딜레마가 조금 있어서 진보진영의 교회 운동을 어떻게 하나 볼 때는 완전히 정당 컬러라든지 특정 이슈에 몰입된 교회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거 완전히 동질화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어떤 특정 시위에 항상 가야 되고 특정 정당에 약간 오케이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보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그 방식으로 하면 그게 교회가 일단 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더 확장성이 있지는 않고 너무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조금 중립적인 느낌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좀 별로 좀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어떤 한 사유에 대해서 치유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되게 뭔가 한 이슈를 가지고 이슈 오리엔테드 돼서 뭐 아니면 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측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양가적인 또 혹은 두세 세 개 네 개의 어떤 복합적인 저는 작동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치관의 발견이나 이런 책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개인주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집단이 주는 억압체제로부터 해방하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인을 분절력으로 잘라서 소비자로서의 인간 생산자로서의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존 권위로부터의 해방의 영역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주장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그것에는 양가적인 면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고 당연히 사회의 모든 이슈가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선거라든지 정치라든지 좌파나 우파나 뭐 이렇게 나누면 그런 되게 많은 논의들을 다 일단은 누르고 되게 선명하게 자기 뭐 아니면 도대체 선악구도로 분절해버리니까 오히려 되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구를 지지한다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조금 더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적인 가치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어떠한 점에서 서로 합하고 어떠한 점에서 서로 불편하고 어떠한 점에서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좀 복합적이고 깊은 차원의 어떤 고민과 나눔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되려면 일단 감정적 적대감이 조금은 이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서로 다른 생각과 같이 공존하면서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생겨나고 아, 들어봤더니 아, 물론 내가 입장이 바뀌는 건 아닌데 저런 면도 있구나라고 네, 맞아요. 되는데 이 첫 단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상호 신뢰 존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이 이슈보다 중요한 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상호 존중이 훨씬 더 앞서서 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앞서서 온 상호 존중 바탕 안에서의 이야기가 돼야지 너무 이렇게 서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맥락이 없는데 이 이슈를 먼저 가지고 가면 특히 유튜브나 정치, 현실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이슈는 굉장히 사람들을 딱 끌어당기기 좋은 이슈들이거든요. 되게 어떤 선명한 이슈들이고 이런 이슈들에 너무 함몰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충분한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대안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동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뭐 이거 좀 편안하게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길면 제가 끊어서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약간 우리가 현장에 있던 보수 쪽 굳이 말하면은 보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공동체성은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성경 해석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딱 클리어하게 하나 놓고 요거를 쭉 몰아가면서 서로 어떻게 속으로 운동이든 뭐든지 그걸 중요하게 보는데 제가 교회에 다양한 교회 운동을 하는 요쪽을 보면 이게 워낙 정치적 그게 쟁점이 많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의 거리를 조금 많이 두고 그래서 관계성보다는 특정 정치적 운동으로 하나 되려는 그런 영향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조금 약하니 개인이 거기서 신앙의 지속 가능성을 갖기가 조금 쉽지 않은 면도 있는 거예요. 예외는 어떤 특정한 정치 운동이 완전히 내 인생을 건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성이 아니어도 괜찮아. 투사로서 예를 들어서 난 자본주의라 싸우면서 내 인생의 정치성을 갖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이런 극단적 자본주의의 악과 싸우겠다. 그게 공동체성이고 나발이고 일단 그것만 코드가 맞으면 닉네임으로 누굴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조금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들을 위한 중간이 조금은 없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기반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걸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실 엄청 중요한 지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간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정치적 인간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것만으로는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상호에 대한 깊은 이해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상호 존중 약간 여기에서부터 공동체를 이제 꾸려가야 그 이슈들도 저는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슈 오리엔티드 되면 오히려 이슈에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그것들은 굉장히 좋은 유산이죠. 그래서 이 바른마음이란 책이 하는 것도 종교의 어떤 긍정적 기능을 보잖아요. 이분이 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종교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종교가 개인에게 심리학적 역할 자외적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해야 될 게 조금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게 생산적 대화를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사회할 이슈가 너무 많고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입장을 인정하는 모임을 만드는 순간 뭐랄까 투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운동 옛날에 공산주의 운동이 달려가면 완전히 100% 동의하는데 모여서 목숨짜리 떨어진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집단이 돼야 지속가능한 운동이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일리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개인이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부분은 동의되고 이부분은 동의가 안되고 인것을 좀 인정해주면서 모이면 그 운동력이 약해진다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슈 파이팅으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결국 인간이 엄청 소외되게 돼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진보 이슈를 오케이 하지만 엄청 교회 운동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이슈에 참여할 수 있기때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엄청 자기 삶의 정황이 다르고 풍경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아주 작지만 서로 다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이 각자 다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함께 끌어안으면서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저는 공동체를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막 우리가 뭔가 달려가는데 넌 안 되니까 차 떼고 넌 안 되니까 폿 떼고 이러면 사실 공동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럴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어떤 정당과 공장이 가깝고 어떤 방식에 투쟁을 하는 결국 아예 가이드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초대를 하는 네. 맞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 그렇게 저도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느낌이 너무 쎄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고 약간 이슈 오리엔테드 된 공동체를 가지고 조금 이끌어가면 가능하겠지만 근데 거기에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처음에 공동체가 그런 방식으로 모여지지 않는 공동체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입장을 조금만 바꿔봐도 보수적인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되게 이슈 오리엔티드 된 교회들. 근데 이게 내가 어떤 한 이슈에 몰입하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뭐랄까 뭔가 막 힘을 모아가서 가는 것 같지만 또 그 밖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그렇게 가면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동질한 색깔의 교회가 되니까 숱한 사람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혹시 그래도 교회가 이건 신앙 말고 별개로 그런 정치사회적 입장이나 여러 인권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이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클리어하게 조금 명료하게 내거려야 되는 게 있지 않냐라고 누군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선생님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상숭배적 체제 라고 생각해요. 우상숭배적 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 하나님처럼 여김으로 말미야마 생명이 파괴되는 일 그 생명이라는 게 크게는 자연도 될 수 있고 작게는 우리가 보통 일상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소수된 사람이라고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우리가 분명한 우상숭배 체제를 만들므로 인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파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치유의 회복과 살림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강론으로 언제든지 강론이 어렵잖아요. 강론으로 들어갈 때는 되게 어려운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사가 보통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노동자로 일을 한다. 그럼 한편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소속돼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착취당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체제가 부유하고 평화롭게 하는 데에 큰 이득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노동을 함으로써 삶의 어떤 가치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서 이건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론에 들어가서는 좀 그렇게 방금 말했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 체제가 우리를 무엇을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놔둘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을 믿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일들을 교회가 함께 좀 같이 고민해서 그 흐름들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나. 근데 저는 교회가 온 세상 이슈에 다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조금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환경 이슈에 관심 갖는 거는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현안에서 그게 교회가 어떻게 환경 이슈에 참여할 수 있냐. 아니면 신앙인이 그 이슈로 해서 어떤 정당을 찍어야 되냐. 어떤 환경 단체가 오르냐. 이런 거는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집단 행동으로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환경과 환경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성경 해석을 나눠보고 개개인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나누다가 그중에 좀 너무 특정 정당이만 하지 않으면서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거 좀 해보고 만약에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녹색 땅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복성성 문제가 생겨서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소중하다는 감각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주장하는 이슈도 내 앞에 있는 성도보다 소중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내 주장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며 씨름하는 태도가 기본적인 목회자의 태도여야 되지 않나 너 없어도 상관없어 약간 이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 약간 이 정도의 어떤 제 개인적인 엣지투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작은 교회여도 교회 안에 여러 컬러의 정당을 지지하는 멤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기도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양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나봤을 때는 다 각자의 정치적인 지향들이 조금씩은 있으시지만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서 하시죠. 그것 때문에 싸워서 트러블 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조심스럽게 들어주시죠. 상호 존중과 배너야. 저희는 한 몇 년 지나면서 그러한 애티튜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천천히 알아가면서 이슈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도 약간 그런 정치 이슈를 하면서 일단은 태도 문제에 대한 네, 맞아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신체 쓰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태도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태도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 그게 특히 현대 정치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단편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사람의 인생 경험, 더 나아가서는 그 지만 가문의 경험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심지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풍경을 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서 풍경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풍경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물론 백분토론 나와서는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자기 대중들을 설득하고 심지어 자기 편이 있는 대중들이 다른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대주는 자리가 백분토론이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투쟁이 치열하게 있지만 저는 일반 개인이 무언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자기의 관점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각자의 배경과 각자의 고민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어떤 정당을 뽑겠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교회가 오히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집단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열어보는 이런 다른 대안적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사실 이 문제로 다 진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가벼운 마음이 우리만 싸우는 거 아니겠구나. 갈라서고 갈라서고 막 다 열심히 갈라서고 진열되고 이러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내가 만약에 신학교수였거나 아니면 대한교회운동의 리더십이었다면 이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조나단 화이트 예측을 가지고 일단 신학 어쩌고 하기 전에 일단 이 양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 일단 이것부터 이게 1번 출발점인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그렇죠. 제가 학교를 연신을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신학 건물 전에 우리 아펜젤러관이라는 건물을 썼는데 그 아펜젤러관 지하에 동아리방에 쫙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지하세계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에 완전 새빨간 동아리부터 완전 새파란 동아리까지 쉽게 말하면 완전 스펙트럼이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각보다 갈등이 엄청 심했고 그 갈등 안에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근데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다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 저 사람도 나랑 같이 주위를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인간적인 관계가 생기면 그런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는 소통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경험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친구들 중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근데 그 어떤 그런 뭔가 이념을 넘어서는 사상을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어떤 사랑의 교제? 나눔? 이런 게 되게 나는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특히 오늘날에는 진짜 좀 필요한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운동을 현실화시키려면 결국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량이라고 보는 건데 요쪽 기성께 부딪혀 나온 요쪽 그룹들을 볼 때 그런 대화, 합의, 타협의 역량이 괜찮냐 하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 싸우는 걸 잘하는데 그렇게 분노하고 할수록 사실 타협의 가능성은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냐 하면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정치 이슈로 제가 올해 수년 동안 거의 한 10년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보면 약간 구부나 보수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한 번씩 했지만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데 뭐가 있냐면 생각이 엄청 다름에도 같이 교제하고 밥도 먹고 계속 이런 정기적 일을 만나고 할 때 뭐가 있냐면 다른 진영에 있는 이 친구가 굉장히 조금 관대한 태도로 바뀌는 건 봤어요. 나는 그런 진보나 이런 쪽 엄청 약간 옛날에는 악마하고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는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자기 투표할 때 찍는 게 바뀌지는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리지만 결국 많이 바뀔 수도 있죠. 바뀐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 경험성에서 이렇게 여러 만남들 속에서 정보가 오다가 특정한 계기나 경험으로는 바뀔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앉은 자리에서 내가 화내고 정보들 쏟아내고 한다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설득해낼 수 없다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니까 아, 이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완전 풍경이 달라서 그래.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가짐이기도 하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의 선의를 인정해야 돼. 선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무언가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서 저런 생각과 저런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를 저런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루어가는 방식이 나랑 다를 수 있지. 그렇지만 저 사람은 선의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해줘야 돼. 무슨 말이죠? 서로의 선의에 대한 존중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논의가 돼도 될까 말까 그리고 거기서 설령 합의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래야 되게 서로 깊은 소통이 일어나고 무언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상대방의 선의를 인정을 하지 않아. 무슨 예를 들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탐욕 때문에 저렇게 했대. 기득권을 지키려고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 친보적인 사람들을 보면 저거 다 좌파에 물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안 해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서로의 선의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죠.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기가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망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설령 엄청 싫어하는 집단이어도 성인이면 일반 사회에서 공공의 모임에서는 그걸 컨트롤해서 만나고 또 이걸 전략적 측면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전략적이라면 우리 진영에 유리한 타협점을 찾으려면 어떤 태도로 어떤 에티티로 뭔가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직은 한국은 더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물론 우리가 소수 어느 집단이든 보수든 진보든 어느 영역에서 소수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만 목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긴 한데 그게 또 맞는 상황도 많고 그런데 이제 태협을 해낼 수 있는 전략 현실적 전략 이거를 너무 안 갖는다 이게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가치관이 경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 진짜로 우리는 서로 죽이는 삶이었거든 50년, 60년 동안 그러니까 뭔가 말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지 않나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난 너무 정치인들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정치 패널들 안 믿는다면 좀 적정 선에서 믿으면 되지 너무 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들 걸 믿는 게 아니고 상대적 평가를 하면서 조금 괜찮나, 덜 괜찮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잉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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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